받았습니다.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자랑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.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세영이에게 축하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. 하나님께서 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세영이가 뭔가 했더니 넥타이가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양육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물리는 영적인 사람, 영적인 사람. 극히 정상적이고 보통 일인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. 많은 축하 자랑하는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또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. 많은 사람의 유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